이 사회의 말씀 계속 묵상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계속되는 이 사회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상의 헛댐과 그것을 만드는 자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또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이 바벨론 축제 때는 오늘날의 거리 퍼레이드와 같이 짐승의 등에 우상을 실어놓고 퍼레이드 축제의 행진을 벌입니다 그런데 전쟁과 침략의 때에 그때는 그 모든 퍼레이드와 같이 축제의 행진을 벌이던 그 바벨론 우상들은 다 거꾸로지고 넘어지는 모습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 모습을 오늘 1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바벨론 신인 벨과 너보가 나오는데요 이 벨은 바벨론의 주요 신인 마르둑이라는 그 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너보라는 신은 벨의 아들인데요 학문과 저술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 바벨론이 그렇게 의지하던 그 벨과 너보가 다 엎드려지고 고꾸라진 거예요 바벨론도 그들이 받던 침략과 그 전쟁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축제의 행진을 벌이던 짐승의 등에 엎여서 축제의 행진을 벌이던 그 벨과 너보가 다 꼬꾸라지고 엎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짐승들의 짐이 되었다 피곤한 짐승의 짐이 되었다 그 우상이 짐승의 등에 엎여서 행진하지만 그것이 다 거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짐이 되었다 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요 어려움 앞에서 우상들은 그저 짐이 될 뿐입니다 우상은 다 짐이에요 2절 후반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간다니라 그러니까 전쟁과 침략 앞에서 그 우상들은 다 거꾸로 넘어지고 자기를 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짐을 구하여내지도 못하고 자기도 다 잡혀가는 모습인 거예요 우상은 쓸데없습니다 짐 밖에 되지 않아요 자기를 구하지도 못하고 자기도 잡혀가요 우상은 아무런 쓸모도 없고요 짐이에요 짐 짐 밖에 없어요 6절과 7절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6절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과 은을 저울에 달아서 도금자에게 주고 그 신을 만들지요 그리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나 7절 후반부에 보세요 그것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에게 불을 지져도 능이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합니다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합니다 보세요 우상은 움직이지도 못해요 구해도 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합니다 우상은 그저 짐만 될 뿐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은 다 짐이 됩니다 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자녀를 한번 의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 자 자녀를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자녀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자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지요? 모든 것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지요? 자녀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자녀가 짐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자녀의 덕을 많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하나님보다 건강을 의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건강이 나를 지켜줄까요? 내 짐이 될까요? 건강이 내 뜻대로 되나요? 아무리 올게닉을 먹고 비타민 먹고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운동한다 할지라도 건강이 항상 잘 유지가 되나요? 뜻하지 않게 찾아온 건강의 위험 앞에서 그 건강은 짐이 되는 거예요 재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물 자 하나님 이외에 재물을 한번 재물을 의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재물의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재물은 짐이래요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이 나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그 짐이 되고 재물이 없으면 그 재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너무나 큰 짐이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짐이에요 짐 모든 우상은 다 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이제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보실까요? 야구배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유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이제 엄마 배 속에서 태어나면 가장 따뜻한 엄마의 가슴 위에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엄마는 그 아이를 감격의 눈물로 그 아이를 안습니다 저도 쌍둥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 태어났는데 너무 쭈글쭈글하고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얘는 내 애가 아닌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동양인은 저밖에 없어요 제 애가 확실해요 그런데 너무 쭈글쭈글하고 못생긴 거예요 그런데 품에 안고 보면 볼수록 보면 볼수록 사랑이 나오네요 보면 볼수록 사랑이 나와요 보면 볼수록 사랑이 너무 정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때 그러하신 것 같아요 배에서 태어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나움으로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했던 이사야 43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절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4절에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전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지 44장 2절에도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태에서부터 나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보배롭고 전귀하여 내 백성을 다른 사람들이 네 생명을 대신할 거다 얼마나 넌 보배롭고 전귀한 존재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마 두려워하지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인 겁니다 우상이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우상이 우리를 구해줍니까? 우상이 우리를 업어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4절을 보시면 되는데 이 4절은 오늘의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는데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안고 업어주는데 언제까지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일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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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주고 업어주고 구하여 내 주신다는 거예요 일평생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 즉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언제까지요?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이 되기까지 일평생 일평생 자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업어주신다 그랬죠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오 업을 것이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키우셨어요 업어 키우셨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업어 키우셨냐면 출애국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업는 것 같이 그 험악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이 지은 그 백성들 업어 키우셨다는 거예요 업어 키우셨어요 잘 알려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이 들으신 이야기인데 그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모래 위에 발자국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인생이 평탄하고 즐거울 때는 발자국이 두 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내가 나와 항상 함께 계셨군요 그런데 인생이 환란이 오고 고난의 그 시기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편할 때는 내 옆에 계시더니 내가 힘들 때는 도대체 어디가 어디가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업고 걸었다 그러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업고 우리를 걸어가세요 업고 키우시는 거예요 업고 키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상은 내가 업고 다녀야 돼요 우상은 내가 업고 다니는 그 짐이에요 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까 그랬죠 내가 지었은지 내가 업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품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품어주셨는데요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험악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사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업고 키우셨고 또 안고 키우시는 거예요 안고 안아주시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또 뭐였죠 내가 지었은지 내가 업을 것이요 품고 구하여낸다 이제 구하여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또 구하여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 여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세요 아까 그랬죠 우상은 고난 중에도 구하여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세요 구해주시는 분 이처럼 우상은 우리에게 짐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품고 구하여내며 우리의 짐을 다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우상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업고 인간이 운반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언제까지요? 노년의 일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일평생 일평생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사절말씀 내가 지었은 증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업고 품고 구하여내리라 이 말씀은 제가 너무나 가장 사랑하는 간증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너무나 막막했어요 너무나 막막했어요 내가 잘 온 건가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너무나 캄캄했을 때 제가 그래서 짐을 풀지도 못했어요 마음이 가야지 짐을 푸는데 짐도 못 풀었어요 그렇게 막막하고 캄캄할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서 묵상했는데 바로 9년 전 오늘인 것 같아요 9년 전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똑같이 묵상했어요 2사야 46장 4죠 근데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다 묵상했냐면 너무나 캄캄하고 막막하니까 하나님 참 결자해지라는 말도 있는데 결자해지 결자해지라는 뜻 아시죠?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이런 이제 4자 성어잖아요 결자해지 하나님 결자해지라는 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고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보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 말씀이 야 우리 하나님 역시 결자해지 하나님이시네 그때부터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앞서 행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저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또 우리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술래 갔죠 자 성지술래 갔는데 여기서도 이제 가신 분들 계세요 우리 장로님 최연장자로 우리 김현문주 장로님 다녀오셨고 우리 승건사님 가셨고 그때 이제 단일 목사님과 사모님 모시고 84분의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이제 갔어요 자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모님은 이제 그 팀원들의 건강을 돌보는 역할을 이제 하셔야 됐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셨대요 왜냐하면 이 평균 연령이 너무나 높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된 여정을 한 12일 정도 해야 되는데 많이 걸어야 되고 또 음식과 기후가 다르고 그래서 많이 염려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셨대요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묵상하셨대요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하나님께서 백발이 되기까지 구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실제로 성지순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업어주셨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얼마나 큰 은혜의 성지순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우상은 다 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저어 주십니다 시평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상은 그 자체가 짐이에요 생명력도 없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혹시 모자르셨는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무거운 짐을 걸어가는 이 광해 같은 인생길인데 왜 또 짐과 같은 우상을 왜 그 우상에게 달려가십니까?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왜 그 우상을 짐처럼 또 안고 가십니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짐이에요 다 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짐을 대신쳐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로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와라 우리의 보는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까지 다 대신 짊어지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벼운 여행길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어쩔 수는 없습니다 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붙잡을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이 팬데믹 이 기간 중에 인생이라는 이 광야 인생길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엄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하여 내주시며 우리의 짐을 대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가벼운 하루 그리고 즐거운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